오늘 왜이렇게 어둡지? 어? 네, 밝아지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선생님 저희 10분으로 나 10분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까 들었어요 오케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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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하나 하고 지금 일본 팬미팅 의상 피팅하러 가요 이번 일본 팬미팅에 다른 나라분들 다른 나라분들 못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쉬워 나도 알 다들 잘 지내? 어? 어? 로커모님 안녕하세요 히히히 다들 잘 지내? 어, 저 네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있어요 아, 오늘 오늘 춘사영화제 홍보대상 이쪽 시기에 갔다 왔어요 끝나고 이제 의상 파팅 하면 오늘은 끝 하하하 저야 홍보대사 됐다고 여기서 이름을 직접 써주신 케이크도 봤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위초패예요 이게 너무 색다르죠 안에 직접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손근씨로 위초패를 써주셨어요 나중에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스케줄로 정글도 갔다 오고 영화제 홍보대사도 되고 너무 좋으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해요 진짜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죠? 차 긁은거 아니지요? 소리가 긁은건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티아라 11주년인에 올해가 11살 정글의 법집은 3월 말쯤에 방송될 것 같거든요 아직 시간 좀 많이 있어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켰어 다들 어떻게 지내나 헬로 하우어유 여긴거 같아요 네 여긴거 같아요 의상 피팅하는데 도착했죠 안농안농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조심히 다녀요 손도 깨끗이 씹고 알았죠? 마스크 재사용하지 말고 8시간 정도 지나면은 안 써야된대요 알겠지? 난 이제 의상 피팅하러 빠이빠이 좋은 저녁 되세요 보고싶어 엄마가 시끄럽게 자고싶어서 다녀간대 P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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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감사합니다.